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 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미허브 있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키우던 거에요. 2-3년 된거 같은데 요게 이제 원래 모쥐 였구요. 처음에는 이 목대도 없었고 그냥 이파리만 다글다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 모쥐에서 이쪽으로 이제 뛰어 가지고 삽목을 해서 이렇게 키운 건데 제가 이제 여기 삽목해서 키운 거에서 좀 외목대를 좀 몇 개 만들어 놓긴 했어요. 완성된 건 아닌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또 몇 개 만들어 보고 나서 앞으로 그 외목대로 어떻게 키우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이런 목대가 좀 굵게 내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애목대로 키울만한 거 요런 거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삽목해 준 곳 있잖아요. 그곳에서 이렇게 빼줘요. 이게 이제 오래돼서 이제 분갈이 할 때도 되고 훅도 많이 분갈이 할 때가 됐거든요. 그리고 오늘 해주고 나서 다시 새로운 훅으로 갈아 줘야 되겠어요. 다른 거는 애목대로 일단 키우려면은 여기 밑에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따 주셔야 되겠죠. 이게 완전히 하분이 낡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키웠으면 막 이게 다 부러졌어요. 여기 밑에 뿌리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애목대로 키우려면 여기 옆에 장가지들은 좀 몇 개 따줘요. 따주고 요 장가지는 또 다시 삽목을 해줘요. 그러면 또 하나의 장미합과 됩니다. 네. 요렇게 따주고 따주고요. 조금 풍성하게 키우게 해서 여기 옆에 좀 놔두고요. 요기를 이제 생장점을 따주면 요게 또 풍성하게 자라거든요. 일단은 요거를 심어주고 상토에다가 심어줘요. 상토에다가 요렇게 심어준 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곳. 한 반 양지 있잖아요. 장미화부는 완전히 뭐 직사광선에 키우면 오히려 이게 이제 좀 빛이 노랗게 변해가지고 안 좋으니까 반 음지 반 양지 정도 해서 키우시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이제 애목대로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요거를 요 위에는 이게 애목대로 키우려면 예쁘게 여기 위에를 풍성하게 키웠어요. 요거를 좀 소독된 가위로 요기 요기를 생장점을 요렇게 따줘요. 따주고 따주면 이제 나중에 한 달 후에 보면 요게 이제 풍성하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저것도 이제 만들다 말았는데 요것도 이제 이렇게 외목대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풍성한 가지를 보기 위해서 위에 그냥 요렇게 놨어요. 그리고 여기 생장점 여기도 잘라줬고 여기 옆에도 좀 잘라주면 또 요기도 풍성하게 나오겠죠. 여기도 생장점 잘라줘요. 다 여기 있는 것들은. 위에 있는 아이들은 생장점 다 잘라주고 요렇게 해서 이제 풍성하게 키우면서 나중에 또 가위로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한 달 후에 또 자랐을 때 요거 뒤에 것도 제가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이제 수형이 조금 여기 옆에 가지가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요거를 그냥 잘라주시고 요거는 다시 또 삽목해 주시면 돼요. 여기 다 놨다가 요기 이제 풍성하게 옆에 가지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요런 거를 요기 좀 풍성하게 예쁘게 꽃처럼 키우고 싶어요. 꽃다발처럼 그럼 요기 옆 여기 이렇게 생장점을 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아이들이 요기서 더 또 계속 요런 잎이 나와요. 생장점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자라는 대로 지금은 아직은 이게 이제 쬐그맣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잎이 넓어졌을 때 요기 생장점을 따주세요. 요것도 이제 애먹대로 이렇게 좀 목대가 굵어졌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뿌리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가지가 많이 쳐졌고 여기도 쳐주고 쳐주고 여기도 좀 네 장가지 몇 개를 쳐줘요. 여기도 쳐주고 여기도 지금 여기 좀 요거는 생장점을 제가 좀 잘라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생장점을 좀 아까 잘라준 상태니까 이렇게 잘라주고 심어주면 됩니다. 여기다 같이 심어 볼게요.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저거 몇 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몇 개 만들어서 나중에 한 달 후에 요것이 어떻게 풍성하게 애먹대로 예쁘게 키워주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기 또 모주인 상태에서도 좀 애먹대로 만들만한 것들이 꽤 많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좀 적심해서 삽목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목대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다 따주고 매먹대로 키워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4월 10일이니까 모주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다 입꽂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생장점 꼬집기도 해주고 정리를 좀 해놨어요. 나중에 외목대로 모습을 예쁘게 자라는 아이들을 다시 또 화분에 하나씩 하나씩 옮겨 심어서 심어 볼 예정이거든요. 나중에 왜 어떻게 풍성하게 자라는지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옥상에 올라왔는데요. 옥상에 올라왔네요. 오늘은 요거 그때 이제 장미허브를 4월 11일 날 제가 요렇게 이제 외목대로 번식하기 위해서 한 달 20일간 요렇게 옥상에다가 요렇게 어 햇빛도 쐬고 바람도 쏘이고 네 하면서 요렇게 외목대로 키워봤습니다. 음 꽤 예뻐졌죠. 아이들이 외목대로 이렇게 무한 번식하기 네 외목대로 몇 개가 됐는지 여기 요기부터 네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이어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려 열리고 열 여덟 열 여덟 열아홉 뭐 거의 스물 여기도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정도가 이렇게 외목대로 번식을 했는데요. 요거를 요렇게 또 가만히 두면 안됩니다. 요거를 이제 모어주고요. 여기가 이제 저희 옥상 실험실인데 요거 외목대로 좀 많이 풍성해진 아이들을 좀 정리를 해주고 또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저쪽에 이렇게 풍성하게 네 가지치기 한 아이들을 또 요쪽으로 좀 몇 개 옮겨줘 보겠습니다. 일단 요기서 좀 가장 큰 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하고 요거 두 개를 요쪽 큰 쪽으로 한번 옮겨줘 보겠습니다. 네 잘 뽑아줬죠. 뿌리도 잘 내렸고 네 요거를 이제 일단 옮겨주고 이게 이제 외목대로 가장 크게 큰 거거든요.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줘 보고 네 요거 이제 완성이 됐지만 요거 조금 더 이렇게 예쁜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조금 이따 요거 다듬어 줄 거에요. 여기서 또 제일 가운데 거 여기다 심어 보겠습니다. 제일 가운데 거 빼줘요. 어 잘 빼지죠. 네 이렇게 빼집니다. 뿌리도 잘 나왔고 네 이렇게 제일 크게 네 외목대로 커진 거를 이렇게 옮겨줘요. 거의 상토로 심었어요. 그래서 조금 마산을 조금만 섞었고 이제 제일 크게 자란 외목대로 크게 자란 요아이 두 개에 조금 이따 다시 정리를 해줄겁니다. 요렇게 이제 심어줬고요. 조금만 화분에 옮겨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쪽에서 큰아이도 요쪽으로 좀 옮겨줄게요. 근데 이제 옮겨주는 과정에서 요아이들도 이제 요거 소독된 가위로 요기 있잖아요. 요 밑에 좀 정리를 해주고 네 일단 옮겨주고 나서 정리를 해주고 여기도 위에 아이를 좀 잘라줘야 돼요. 요렇게 네 꼬집기를 해줘야지 요게 또 아까 요거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여러 개가 나와요. 요기도 요거를 더 풍성하게 크려면 요기 계속 이렇게 잘라 붙이면 됩니다. 요기도 잘라주고 요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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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주고 요기 밑에 좀 풍성하게 나온 거 이제 잘라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애목대로 예쁘게 크는 거죠. 요것도 한번 뽑아볼게요. 네 뿌리 잘 내렸고요. 가운데다 이렇게 심어주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정리를 좀 해줘요. 여기 위에 있잖아요. 제일 저기한거 조그맣게 잘라주고 밑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정리를 해줘야 애목대로 나오겠죠. 정리해주고 큰가지 아이들도 좀 잘라주고 또 요기다 또 하나 더 심어주겠습니다. 아까 뽑았던 자리에 하나 심었고 요거 제일 큰 거 하나 이렇게 뽑아서 정리를 해준 다음 밑에 싹 정리를 해준 다음 위에도 여기를 이렇게 잘라줘요. 잘라주면 요 아이들이 또 여기서 풍성하게 몇 개가 나와요. 옆에 몇 개 잘라주고 예 다른 화분에 요렇게 이제 조그만 화분에 요렇게 이제 번식을 시켜서 분양도 하고 네 뭐 진짜 이렇게 많이 키우면 이거를 판매를 할 수도 있답니다. 두 개 가장 크게 번식이 된 지금 요 두 개에 네 지금 거의 5월 말일이니까 50 아 지금이 한 한 달하고 20일 정도 됐어요. 근데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네요. 지난번에 네 저 요렇게 아이들이 요렇게 많이 번식이 됐어요. 네 벌써 지금 엄청나게 번식을 했죠. 요거 크게 두 개 인식한 아이 한번 요기도 요기 해줘 보겠습니다. 네 한 두 달 정도 됐을 때 잘라주면 더 좋고 저는 오늘 시간이 남김에 이렇게 잘라줍니다. 요 밑에는 좀 더 예쁘게 풍성하게 자라기 위해서 밑에 거는 좀 요거는 좀 잘라줍니다. 요렇게 애목대로 매목대로 키우려면 요런걸 요렇게 잘라줘요. 네 일단 잘라줘요. 요기도 잘라줘요. 요기도 잘라줘요. 요기도 잘라주고 요렇게 두 개 커다란 외목대 아이들이 두 개 생겼고 요 아이들도 요쪽에 좀 비어있잖아요. 요기다가 하나 더 심어져요. 요기 있는 거 풍성하게 있는 거 요거에서 하나 더 뽑아와서 번식을 해줍니다. 요렇게 애목대로 큰아이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 뽑아가지고 요기다가 또 번식을 시켜줍니다. 요게 이제 몇 년 자란거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1,2년 사이에 이게 되지는 않아요. 2,3년 동안 요렇게 외목대로 큰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요런 것도 요렇게 옆에 노란 잎은 잘라주고 풍성하게 나오고 있네요. 요런 것들 다 나오고 있는데 요렇게 조금씩 나온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잘라내주면 요기서 풍성하게 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외목대로 여기 목대가 길게 늘어나고 위에는 풍성한 잎으로 자라는 거죠. 네. 요렇게 해서 제가 외목대로 무한번식하기 아직도 요기에 제가 저번에 가지치개에서 이렇게 심오는 거가 또 이렇게 한 달 반이 되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나요. 이것도 또 무한번식을 해주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제가 오늘은 이렇게 무한번식으로 외목대로 무한번식하기 네. 모주의 이런 상태에서 네. 요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네. 요렇게 변신한 가정 외목대로 무한번식한 가정 네. 너무나 예쁘죠. 네. 요렇게 애목대로 키우기 아직은 크게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더욱더 어 네. 동글동글하게 외목대로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는 또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가지치기에서 무한번식하기 요거는 음 면령 키우노 외목대로 요렇게 무한번식하기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